네 오늘은 함께 우리 군집 분석 바로 이제 클러스터 어너리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 그리고 이제 그 군집을 분석한다 자 그래서 이 군집 분석은요 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유사한 것끼리 묶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분석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사한 것 자 유사한 것을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데이터의 특성이 유사한지 안한지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사성을 기반으로 이 군집을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군집에 따라서 이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는 기법이 바로 군집 분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형 데이터에서 이제 군집 분석 많이 이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텍스트에 대해서 이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 군집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텍스트에 대해서는요 군집으로 묶여진 그 클러스터 내에 그 텍스트들끼리는 최대한 유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클러스터 그 군집이 아닌 다른 군집에서는 그 다른 군집에 묶여진 그 텍스트들과는 최대한 유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클러스터가 있는데 하나의 클러스터 또 다른 클러스터 근데 자기 이 텍스트가 속한 어떤 클러스터 내에의 텍스트들은 굉장히 유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클러스터가 아닌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텍스트들과는 최대한 유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 군집 분석이 수행이 되는데요 자 먼저 이 군집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문서 이 텍스트에 대한 어떤 유사도 이 텍스트가 서로 유사한지 안한지 우리가 군집을 만들기 위해선 그 유사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 문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간단한데요 문서와 문서 간의 유사도 비교를 위해서 보통은 이제 뭐 유클리드 거리는 다들 배우셨죠 그래서 유클리드 거리나 뭐 자카드 유사도 그리고 코사인 유사도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 개념을 위해서 이 모든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TK 임포트를 좀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딕셔너리 좀 패키지들 좀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NLTK로요 자 그리고 NLTK에서 우리가 사용할 워드 토크나이저 자 그리고 NLTK에 내에 이제 스템이 스템이 하기 위한 그 어디 워드넷 기반으로 되는 워드넷 르메타이저 어 사용을 할 거구요 뭐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어 돌리기 위해서 르메타이저 하나 불러서 쓰는 거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문선에 각종 어이 피처들 추출을 할 때 그 벡터라이정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킬런에 있는 그 피처 익스트랙션 텍스트에서 임포트에서 카운트 벡터라이저 어 이렇게 불러오구요 자 물론 카운트 벡터라이저 보다 좀 더 좋은 어 tf idf 벡터라이저 가 있겠죠 자 뭐 카운트 벡터라이저 tf d 그 idf 벡터라이저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다 어 배워던 내용이라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매트릭 중에서 그 패러와이즈에 뭐가 있냐면 어 코사인 그 시뮬러리티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코사인 시뮬러리티 외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좀 만들어서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수행해서 우리 지금 런타임을 좀 실행을 해 주구요 4 실행이 됐고 완료가 됐죠 자 이렇게 수행을 끝내구요 그 다음에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제를 좀 너 사용해 볼게요 이전 시간에도 썼던 예제인데 한번 똑같이 아 스테 잉트 라이크 어 맨 어브 액션 앤트 액트 라이크 맨 아우서 자 이게 이제 더 큐먼트 원 내 해당이 되고 그 다음 더 큐먼트 쇠는 트라이너 아 맨 어브 서세스 버터 네러 트라이 트 트라이 트 비컴 어 맨 어브 밸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길밀 위드 아 그기 백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렇게 어어어 더 큐먼트 원 투 쓰리에서 어 실제적으로 이 문서는 더 길고 어 더 많은 이 문장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만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다큐먼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D1과 D2, D3를 묶어줍니다 그래서 3개가 잘 묶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코퍼스를 그 카운트 벡트라이즈 해서 좀 사용을 해도록 할게요 카운트 벡트라이즈를 하는데 우리 판다스 불러와서 판다스로 좀 멋있게 좀 보여주는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벡트라이즈 해서 스타벌즈 우리 영어니까 영어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은 백오버 월즈로 뭐 이전 시간에도 했던 내용인데요 네 이전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우리가 그 판다스 형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이제 보캐블러리의 그 아이템 그리고 키 값은 이제 람다로 해서 아이템, 아이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정보가 컬럼 정보가 다 추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백오버 월즈의 투어레이를 그 백오버 월즈 내용을 투어레이로 어레이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컬럼 정보도 이렇게 삽입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우리가 지금 우스 내 어펜드 스펠링이 틀렸죠 2가 2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지금 더큐먼트 총 3개에 대해서 카운트 벡트라이즈를 했잖아요 그럼 각각의 워드에 대해서 물론 스탑워드를 빼고 각각의 이제 그 워드에 대해서 카운트를 맥인 백오버 월즈 값을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클리드 유클리드한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유클리드 거리는 뭐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다차원 공간 뭐 2차원으로 간단하게 치자면 2차원 공간 내에 P랑 Q가 있으면 그 P와 Q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언급을 하면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학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은 자 이렇게 QI에서 PI를 뺀 그걸 제곱을 취하고요 전체의 개수만큼 합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제곱을 풀기 위해서 제곱을 취해줍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반영을 해보면요 유클리디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자 이렇게 이름을 좀 함수 이름을 붙여주고요 자 P랑 Q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이제 스퀘어 루트 붙여주고 여기에 썸 합을 해줘야겠죠 합은 P-Q 뭐 상관없습니다 Q-P든 P-Q든 거기에 제곱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일단은 numpy가 여기 없어서 numpy를 좀 불러줄게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numpy...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죠 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유클리디언 이 디스턴스를 한번 기존에 우리 백오브 월드 계산해놨던 이 백오브 월드에 대해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바로 출력을 해볼게요 그 거리만 나오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첫 번째 문서에 이제 백오브 월드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0이랑 1이니까 두 번째 문서에 백오브 월드 이거 두 개를 비교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0, 2, 그 다음에 1, 2 자 이렇게 0, 1, 0, 2, 1, 2 자 이게 모든 조합에 따라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했더니 자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치면은 지금 현재 0과 1 문서는요 3.7416 정도가 나왔고 0과 2 문서도 3.7416 그리고 1과 2가 3.4641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지금 번호로는 1과 2가 좀 더 가깝다 거리상 가깝다 거리상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값도 나오고 사실은 클리어하게 이렇게 거리를 사용해서 구분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개념상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뭐 백오브 월드에 대한 디스턴스니까 사실상 이 값에 따라서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유사도를 측정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자카드 유사도가 있습니다 자카드 시뮬러리티는요 자 이거는 두 텍스트 문서 사이에 공통된 용어의 수 그리고 해당 텍스트에 존재하는 총 고유의 수의 비율을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카드는 A랑 B라는 문서의 각각의 공통된 부분에서 여기에 두 군데 다 존재하는 고유한 용어의 수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카드 시뮬러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D1과 D2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바깥에서 처리하고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 르메타이제이션을 여기 안에서 그냥 다 어떤 걸 보내든 해주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A랑 B 그러면 텍스트 지금 문서가 왔다고 치고 문서상에서 워드들 그 각각의 워드들을 우리가 좀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드들만 이제 뽑아주는 거죠 이때 뽑아줄 때 르메타이즈 해서 워드를 소문자로 좀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르메타이즈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토크나이즈 해서 각 문서에서 이제 단어들만 추출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뭐 간단한 이런 전처리 정도는 이제 수행을 이 안에서 해준다라고 보고요 자 document2도 마찬가지로 워드2로 이렇게 계산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워드2랑 워드1 이 두 가지 각각의 문서에 존재하는 이 하나의 set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set에 대해서 밑에는 union을 취하고 위에는 intersection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intersection을 취하는 것 비유를 사용하니까 이제 전체 개수로 계산을 해주고요 여기에 set으로 워드1의 set에서 intersection을 해줍니다 우리 집합연산 쓰기 위해서 set으로 취해주고요 그 다음 워드2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union도 마찬가지로 set에 워드1 그리고 union을 취해주고요 여기에 set 워드2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intersection과 union 이 두 가지가 다 계산이 끝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산을 끝난 거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inter를 union으로 이렇게 나눠준 그래서 union 분의 inter 이렇게 intersection 부분을 return 시켜주면 zaccard similarity가 계산이 끝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만든 함수를 가지고 과연 얼만큼의 유사도를 보여주는지 한번 문서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1과 d2 그리고 d1과 d3 그리고 d2와 d3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아이고 여기 s가 빠졌네요 네 s가 빠져서 체크를 해주고요 다시 수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했더니 어 지금 현재 음 아 잠깐만요 어 워드2 음 여기 보면 df2로 되어있죠 여기가 d2인데 네 자 여기 사실 오타가 있었는데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d1, d2인데 여기 오타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계산해볼게요 계산이 좀 이상해서 자 그래서 음 오타를 좀 수정하고 다시 수행을 했더니 그 zaccard similarity로 계산한 결과 문서 1과 2번에 대해서는 유사도가 0.2 정도 그리고 d1과 d3는 0.06 더 이제 d1과 d2보다는 유사하죠 그 다음 d2와 d3가 굉장히 이렇게 작은 수직값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전체에 공통된 용어에서 서로 같이 존재하는 고유한 용어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죠? 그 두 개의 문서는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 유사하다 그래서 0.2 지금 d1과 d2가 가장 유사도가 높은 형태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도 이 d1과 d2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그래도 한 0.06, 0.05 정도의 그런 비율로 유사함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사인 유사도인데요 코사인 유사도가 이제 그 유사도 측면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는 그런 유사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사인 유사도는 그 벡터 표현 그 사이에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래서 백오버 월즈와 그 tf, idf 행렬은 그 텍스트에 대한 벡터 표현이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오버 월즈를 넣든 tf, idf를 넣든 그렇게 벡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벡터 값을 우리가 코사인 유사도 계산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앞전에서 제가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백오버 월즈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tf, idf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f, idf를 우리가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자, 벡터 값을 가져온다고 치고요 여기에 이제 fit transform 해줘야겠죠 우리가 받은 corporese에 대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 어 tf, idf 값에 따라서 이 코사인 similarity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따로 그 define 하지 않고요 이 함수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그 cos similarity import 한 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벡터의 이제 첫 번 어, 0번 그리고 1번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0과 2 그 다음에 1과 2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자, 이것도 이렇게 했더니 어, 이것도 보면은 얼만큼 유사하냐 공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어, 이 그 cos에 대한 값을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a, b 그리고 a, b 이런 식의 계산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시밀틀을 계산한 결과 그 다큐먼트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0과 1 0과 1로 번호로 얘기를 할게요 0과 1 문서는 0.22 여기 보면은 어, 우리 자카드나 추위는 어느 정도 비슷한 추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0.22 그리고 0번째랑 두 번째도 두 번째는 0.06 정도 그 다음에 어, 1번째랑 2번째 문서는 0.0476 이런 식으로 그 유사도 측정이 수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에 얼만큼 이 문서가 유사한 문서인지를 어, 이제 측정하는 그 유사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어,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러스터링 인데요 자 클러스터링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군지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지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군지파에 사용하는 그 이제 텍스트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 셋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리뷰 데이터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 UCI의 이제 리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다운로드 해줄게요 우리 WGAM 명령어로 좀 간편하게 자 다운로드 해 주고요 네 벌써 완료가 됐죠 자 그리고 다운로드 한 이 파일이 Z파일이에요 그래서 Z파일을 언집을 통해서 압축을 좀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압축이 쭉 풀렸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각종 토픽에 따라서 각종 데이터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 LS 명령어로 오피노시스 오피노시스 네 1.0 이게 토픽스 폴더 안에 네 이런 식으로 각종 텍스트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불러와서 그리고 이 데이터 각각을 사실은 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포함시키도록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를 좀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그냥 각종 그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뭐랄까요 일일이 그 파일을 읽어서 판다스에 그 텍스트만 이렇게 쏙쏙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좀 지정을 해주는데요 어피노시스 데이터셋 1.0 안에 우리 토픽스 이 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패스를 지금 현재 이 데이터들이 있는 패스를 좀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룹에 그 OS 패스 조인해서 실제 이 패스 그 지금 현재 그 상위에 있는 그 패스 정보랑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끝에가 데이터로 끝나는 파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로 끝나는 것만 가져오게끔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파일 네임도 받아올 거고 그 오피니언스 그 여기가 이제 리뷰 데이터니까요 오피니언 그 텍스트 그 텍스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파일에서 하나하나의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 리스트에서 하나하나 파일을 가져와서 그 파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일에 대한 이름도 가져와야 되겠고 그리고 파일에 실제적으로 속한 그 오피니언 값도 가져와야겠죠 파일 네임 해서 파일 네임에 파일 스플릿 해주고요 여기 보면 음 실제 패스에서 전체 패스가 좀 길잖아요 근데 실제 패스에서 가장 끝에 이 패스 그 슬래시 다음에 끝에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슬래시로 구분을 스플릿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것만 가주면 되죠 파일 네임으로는 자 그 다음 파일 네임을 가져오면 여기 보면 파일 네임도 이게 이제 파일 네임인데 점이 많아요 그죠 여기 점이 있는데 사실상 확장자는 좀 빼고 저장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플릿을 해줍니다 이거는 점으로 스플릿 한 다음에 첫 번째 거 그럼 점으로 이제 스플릿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근데 여기 뒤에 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0번째인 이 부분만 가져오게끔 이렇게 스플릿한 걸 가져오고요 자 그 다음 파일 네임스에 우리 지금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해줍니다 그 파일 하나 저장해서 가져올 때 자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 우리가 리드 테이블 해가지고 그 파일 하나를 읽어옵니다 그냥 테이블 형태니까 그냥 가져와서 읽어오고요 그리고 컬럼은 없죠 텍스트 형태니까 그 다음 헤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으로 이렇게 지정을 인코딩을 해주고요 그 다음 오피니언스에 어펜드를 해줍니다 실제 df로 읽어왔던 애를 투 스트링을 통해서 그 텍스트만 그 문자열감만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오피니언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파일 네임이랑 오피니언을 두 개 합쳐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 파일 네임 컬럼에는 파일 네임스 정보를 주고 오피니언 컬럼에는 오피니언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데이터가 많아도 뭐 한 50개였네 몇 개였지 네 50개네요 자 50개에 대해서 이렇게 파일 네임 그리고 여기 사실 텍스트가 들어갔는데 텍스트 표시가 다 안되긴 하는데요 네 다 여기에 텍스트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그 파일 네임에 굉장히 많은 이런 오피니언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투 스트링으로 해서 그런데 각각 번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지금 오피니언들이 정의가 돼서 들어가 있죠 자 너무 많죠 아이고 너무 많네요 자 지나가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불러온 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벡터라이저 해줘야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TF-IDF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스타벌즈는 잉글리시로 그 정도는 알아서 해주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n그램 렌즈를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최소 최소를 0.05% 그러니까 5% 0.05로 주고 맥스 부분을 음 한 85% 영역으로 맥스 값을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TF-IDF Vectors 로 그 실제 fit transform 해줘서 opinion df에 우리 텍스트만 해당이 되는 opinion에다가 그 TF-IDF 적용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feature name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TF-IDF 로 어떤 걸 그 feature 로 사용하는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english starboard 빼고는 그냥 뭐 나머지는 다 포함된 상태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떤 데이터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출력 해볼게요 옵스 자 n그램 range english starboard 자 지금 현재 네 오류가 어디 있을까요 syntax 이러구나 아 equal이 빠졌네요 자 실행을 해줄게요 자 물론 이제 앞에 숫자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측면이 좀 있지만 TF-IDF로 이제 그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워드들이 어떤 워드들이 이제 나오는지 살짝 출력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는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오피니언 리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TF-IDF로 이제 변환까지 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군집화를 위해서 사실 군집화에 여러가지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DB 스캔이랑 K-민즈입니다 물론 K-민즈 플러스 플러스도 있는데 DB 스캔과 K-민즈 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군집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가장 대표적인 건 K-민즈죠 근데 DB 스캔은 밀도 기반으로 군집화하는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특정 벡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반격 내 기준치만큼의 점들이 존재하면 이제 그거를 차근차근 군집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 DB 스캔과 같은 경우는 일정 밀도 이상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군집을 형성하기 때문에 노이즈 처리에서는 좀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형성된 군집 기준으로 기준점을 이렇게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좀 분포가 이상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로버스트 강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K-민즈의 속도에 비해서는 좀 느리고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컴퓨터가 요새 워낙 빨라서 이게 큰 문제의 이슈는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파라미터 값도 엡실론이랑 그 민 샘플스 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수행을 적합하게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이킬런에 있는 클러스터 중에 DB 스캔을 임포트 해주고요 자 그리고 DB 스캔은 뭐 어떤 걸 쓴다고 그랬죠 엡실론 값 줄여서 EPS로 엡실론 값을 지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데 기본은 이제 0.5 정도인데 우리 좀 스팔서 치고 0.7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 샘플스도 5로 기본이 되어있는데 우린 3으로 좀 작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매트리그는 그 코사인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DB 스캔 그 레이블 값을 이제 fit predict 를 통해서 그 우리 TF-IDF 벡터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래서 DB 스캔한 레이블한 결과를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했더니 지금 현재 predict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많죠 마이너스 1은 아웃라이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즉 이상치 라고 판단하는 건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좀 많긴 하지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엡실론 값이랑 그 민 샘플 수를 적절히 좀 조절을 해서 이거를 좀 맞춰가는 그러니까 이제 잘 군집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러 번 수행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opinion df로 이제 클러스터 그 컬럼 하나에다가 그 컬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그 db 스캔에 대한 레이블 결과 값을 지정을 해주고요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치면 이제 그 실제 파일 네임에 어떠한 그 opinion 텍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클러스터라고 이제 군집 결과 클러스터링을 한 결과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 좀 어렵죠 그래서 음 우리가 그 그 레이블 단으로 좀 나눠서 한번 그 파일들을 군집된 형태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클러스터 db 스캔에 레이블 개수만큼 셋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클러스터 가 되겠죠 여기에 클러스터 넘버 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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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에 우리가 지금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번호랑 일치하는지 그래서 그 일치하는 그러니까 클러스터 넘버가 뭐 0이면 0인 것만 1이면 1인 것만 2면 2인 것만 이렇게 매칭돼서 그걸 가져오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줘야겠죠 opinion df의 클러스터가 값이 지금 현재 반복하고 있는 클러스터 넘버랑 같은 경우에만 그럼 반복을 돌면서 같은 경우에만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 1 0 3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레이블에 따라서 가져오는데 물론 셋이니까 오덜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게 실제 뭐 그래도 오덜드 되게 될 것 같은데요 가져와서 그거와 일치하는 것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파일네임을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파일네임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파일네임에 대해서 각각의 파일네임을 연달아 출력을 해주고요 또 한 줄 또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했더니 자 지금 클러스터 0에 대해서는요 0은 지금 현재 배터리와 관련된 근데 이것도 사실 0이랑 마이너스 1 둘 다 어느정도 아웃라이어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아웃라이어다 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클러스터 1 한번 보면요 클러스터 1 내용은 주로 혼다 도요타 그러니까 뭐죠 한마디로 자동차에 대한 도요타의 유명한 캠니 그리고 혼다 모드 여러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2에는 뭐가 형성이 되어있냐면 주로 이제 호텔이나 뭐 인 그러니까 이제 숙박시설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생뚱맞게 아마존 킨들이 들어가 있긴 하죠 얘 빼고는 지금 이 클러스터가 잘 된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3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가민 그 시계 GPS 시계 이자 고급 아이팟 나노 이런 전자제품들 넷북 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전자제품 쪽으로 클러스터링이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그 밖에 이제 클러스터가 마이너스 1인 거 이제 아웃라이어 그래서 군집의 형성이 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군집 클러스터링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클러스터 형성된 거는 그나마 어 어느 정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DB 스캔 을 통해서 이제 밀도 기반이다 보니 자 밀도와 그 엡실론 값을 적절히 하는 게 이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우리 또 대표적인 군집 알고리즘인 이제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means 알고리즘은 이 바로 앞에 붙어있는 K가 바로 클러스터 수 K를 직접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마들 이 K값이 하이버 파라메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각 군집 내 이 평균 벡터와 그리고 해당 군집 내 속한 벡터 간의 거리 제곱의 합이 이 최소가 되는 군집을 찾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K-means는 사실은 노이즈에 좀 취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센트로이드를요 이 센트로이드 위치를 임의로 잡아요 그래서 임의로 잡기 때문에 군집 결과가 그 임의로 잡히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군집 결과가 상이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트로이드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가 또 중요한 그런 군집을 찾는데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우리가 돌려볼 텐데 이것도 사이킬런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이킬런에 이제 클러스터에 K-means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K를 한 3으로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K-means 실행을 해서 여기에 우리 클러스터 수가 이제 기본은 8개지만 우리가 K개 3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는 횟수인데요 반복 횟수를 좀 넉넉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만번 돌게 지금은 33백번만 들어가게 디펄트 돼 있는데 만번 넉넉하게 돌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을 해줄 텐데 이게 이제 돌 때마다 랜덤하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드는 적어도 미리 지정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돌더라도 동일한 값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랜덤 스테이트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K-means 레이블로 이제 K-means에 fit predict 해서 tf-idf의 vector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고요 그리고 K-means에 centers 해서 K-means에 클러스터 centers의 값을 가져와서 자 이거는 어떤 값이 오는지 한번 출력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K-means의 레이블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레이블 값이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 프레임으로 감싸서 보여드릴게요 K-means에 centers가 있어요 K-means의 centers 이 값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레이블이야 당연히 뭐 1이냐 2냐 0이냐 그래서 012 총 3개잖아요 K가 3이기 때문에 012 이 세 가지의 레이블로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각각의 centers는 자 지금 문서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4400개 컬럼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각자 4400개 컬럼이 012 2라는 그런 클러스터로 3개의 이제 군집으로 묶여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종 등장했던 여러가지 어 이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에 대해서 어 지금 3개의 군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TF-IDF 개수가 이 정도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이 레이블을 우리가 실제 지정을 좀 해줘야죠 그래서 Opinion의 DF에 그 클러스터 우리 속성 그 컬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K-means의 레이블 우리 지금 이렇게 결과로 구했던 K-means가 찾은 그 레이블 값을 이 DF에 클러스터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지금 이 뒷부분에 네 이렇게 클러스터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은 실제 이 그 텍스트가 어느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는지 K-means의 결과 값을 이 DF에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에서 복사를 좀 하나 해왔어요 네 이거 좀 복사해 올게요 네 이거 복사해서 K-means도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DB 스캔 레이블 대신에 K-means 레이블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보고 결과를 살펴보면 자 DB 스캔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이제 K가 3이기 때문에 세개로만 딱 구분이 됩니다 보면은 클러스터 0번째 0번째를 보면 어 지금 뭐 호텔 인 호텔 인 지금 뭐 여기는 다 숙박과 관련된 그런 파일들로만 모여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1 군집을 한 걸 보면 뭐 킨들 GPS 윈도우 7 뭐 이제 넷북 아이패드 자 여기는 전자기기 제품으로만 잘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클러스터 2는요 혼다 도요타 네 여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관련성이 높은 걸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개로 구성했는데 이 세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적절한 군집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베스트하게 지금 클러스터가 잡힌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일들이 군집에 따라서 잘 나눠진 건 확인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이 파일들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내용 중에서 어떠한 것들 어떠한 피처를 가지고 이 중요도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인 걸 찾아냈는지 그걸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로이드 그 센트로이드 중앙값 거기에 대한 피처 값을요 우리가 K-민즈에서 K-민즈의 센터스에 그 정렬을 통해가지고 그 센트로이드 피처 값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끝에 우리가 전체 중에 마이너스 1로 해주는 거는 그 이제 클러스터 그 센터스에서 그 K-민즈의 센터스에서 그 어레이 그 배열 값이 큰 순으로 정렬된 그 인덱스 값을 좀 반환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취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각 군집의 클러스터의 중심점인 센트로이드별로 어떤 워드들이 어떤 워드 피처들이 할당되어 있는지를 거리감이 큰 순으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클러스터 넘 해서 뭐 아까 우리가 반복하는 거랑 똑같죠 K-민즈의 레이블 해주고요 자 여기에 실제 지금 현재 클러스터가 뭔지는 출력을 해 줄게요 클러스터 넘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오피니언에서 이것도 뭐 그냥 가져오면 되죠 오피니언 Df의 클러스터 가져오고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게 이렇게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자 이거는 자 이거는 그 파일 네임을 리스트 형태로 그냥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 우리 여기 지금 출력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여기는 이렇게 어 쭉쭉쭉 리스트 형태로 하는데 쭉 한 줄로 어 결과로 보여줄 수 있게 띄워주고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당 일단은 파일 어떤 파일이 이 해당 클러스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쫙 출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topfeature indexes 어 이거는 그 문서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그 중요도가 높은 top 그 특징 피처들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트로이드 피처에서 그 클러스터 넘에 해당하는 것 중에 우리가 top10 10개만 그 특징이 될 수 있을 topfeature를 추출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더 해도 되는데 중요한 10개만 한번 설명을 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opfeatures 해서 그 피처를 어 피처네임스에 음 아 이번째 topfeature indexes 그래서 인덱스에서부터 그 실제 인덱스만 가져오면 안되잖아요 그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실제 피처네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피처네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삽입을 시켜주고요 어 피처네임스가 잠시만요 위에서 어떻게 정리했죠 기억이 음 피처네임스에 여기 있네요 네 피처네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아 피처네임스가 아니라 피처네임으로 해놨네요 자 네임스로 바꿔줄게요 피처네임스로 음 그럼 이제 인식이 되겠네요 네 잊어먹지 말고 피처네임스로 변경을 해줍니다 위에서 자 그럼 피처네임스 이제 자 여기에서 출력을 해줍니다 topfeatures 자 그리고 topfeature의 그 value 그러면 이제 k-means에서 k-means의 이제 센터네임스에서 클러스터 클러스터 개수 그리고 topfeature의 인덱시스 이거를 리스트로 툴 리스트를 통해서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자 이거는 음 결국엔 그 topfeature 인덱시스 있잖아요 우리 topfeature 인덱시스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해당 특징단의 중심위치 상대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feature 해당하는 그 feature에 대한 그 위치 상대값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 값 값을요 그래서 그 값도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한 줄씩 떼고 한번 출력해볼까요 이제 자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파일들 이름만 이렇게 출력하는 것과 달리 좀 더 상세한 분석인데요 자 클러스터 0번째 우리가 아까 봤던 파일들 뭐 대부분이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었죠 전체가 지금 k-means는 인식을 했고 클러스터를 정확하게 군집을 해줬고요 자 보면 이게 가장 topfeature 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일네임에서 이런 단어 즉 보면 호텔 서비스 룸 스태프 룸 룸스랑 룸 그 다음 푸드 로케이션 클린 베트룸 파킹 이런 단어들이 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topfeature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지금 현재 그 상대값 중심 위치에 대한 상대값이에요 그래서 중심 위치 상대값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은 그 센트로이드 그 센터에 대해서 기준으로 얼만큼 이 상대값이 포함이 돼 있냐를 이제 우리가 출력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자 클러스터 1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제품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였죠 그래서 전자제품에서 중요한 topfeature가 screen battery battery life 그 다음 keyboard kindle life 그 다음에 directions size voice speed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제품에 중요한 또 topfeature 라는 겁니다 뭐 전자제품 속도 중요하죠 그 다음 음성인식 되는지 중요하죠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중요하죠 그 다음 뭐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클러스터 2는 여기는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서 또 중요한 게 인테리어입니다 자동차 인테리어 되게 중요하죠 뭐 그 밖에도 뭐 의자 뭐 편한지 가스 가스나 뭐 칼 퍼포먼스 퀄리티 뭐 이런 트랜스미션 여러가지 자동차에 관련된 중요한 그런 topfeature들을 우리가 추출해 봤고요 자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킬런의 디컴포지션 자 디컴포지션 해서 PCA 우리가 이제 저차원으로 변환하는 PCA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다차원으로 구성이 돼 있겠지만 이거를 이차의 형태로 좀 변환을 해서 우리가 그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누노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스는 2로 지정할게요 2차원으로 이거 우리 랜덤 스테이트 42로 아까 맞추고 있었는데요 그 랜덤 똑같이 맞춰주고요 그 다음 PCA의 vectors PCA fit 트랜스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TF 아이데프 그 벡터 있었죠 TF 아이데프 벡터의 투어레이로 이제 배열 형태로 여기다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 opinionDF에 우리가 값으로 넣어줄게요 X0나 X1으로 이렇게 컬럼을 지정해서요 PCA 이제 그 N 컴포넌스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 PCA vectors 는 이제 0번째 그리고 X1에 X0나 X1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X0나 X1에 대한 그 좌표값이라 할 수 있는 그 값들이 쫙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각 문서 파일에 대해서 위치 좌표값이 이제 PCA 기준으로 저차한 변환을 통한 PCA 기준으로 좌표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에 매칭을 좀 해줄 텐데요 우리 클러스터 0번은 0번은 약간 숙박시설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숙박시설 관련된 이런 네임을 좀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어 두번째는 전자제품이었죠 일렉트로닉스 디바이스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클러스터는 우리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클러스터 맵핑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 오피니언 DF를 통해서 우리 클러스터 이 안에 그 맵핑이 된 결과로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클러스터에 맵해서 클러스터 맵으로 그래서 0이면 어커머데이션 1이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2면 칼 이렇게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출력을 해봐야겠죠 어피니언 DF 출력을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아까는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이 그냥 단순히 012로 이렇게 숫자로 돼 있었는데 그 숫자를 우리가 그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그 군집에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과 XY 그 좌표값까지도 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출력만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위해서 우리 시각화 C번으로 좀 간편하게 출력을 해볼게요 어 피규어 사이즈를 뭐 좀 어느정도 크게 해야 되니까 10에 8정도 잡아주도록 하구요 자 X축은 그 X지로 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고 그 다음 Y 레이블은 X1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케럴 플러스로 우리가 어 데이터는 지금 오피년 TF에 해당이 되죠 TF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여기 X값은 X지로를 넣어주고 Y값은 어 X1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휴로 실제 그 색깔 색깔은 그 클러스터가 이제 색깔이 다르게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휴가 그 범내도 떠야 되고 그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색깔은 버럴 디스로 그 색깔 구성을 해주고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아 이게 어 우리 기본적으로 어 씹은 말고 자 매트풀 라이브러리 또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PLT로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출력을 최종적으로 해보니 어떻게 됐죠 네 최종적인 출력으로 보니까 자 지금 현재 어 이 군집 색깔이 좀 다른 거 보이시죠 어 지금 여기가 이제 어코머데이션 이 숙박시설과 관련된 이런 정보가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카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쪽은 어 전자기기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딱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런 군집으로 어 PCA가 잘 저차한 변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군집이 어 잘 형성이 되어있다 그래서 K K라고 치면 여기 중앙값은 안 찍어봤지만 이제 중앙값이 한 이 정도 이 군집의 중앙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도 이 정도에서 여기 중앙 여기도 여기서 한 이 정도 중앙이 중앙값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개 이렇게 군집으로 잘 어 구분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리뷰 오피니언에 대해서 그 문서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제 군집화를 했는데요 그 군집화한 거를 이제 유사도를 좀 측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오피니언 지금 현재가 이렇게 최종 버전이 이러는 거죠 뭐 여러개가 추가가 됐죠 클라우스터나 뭐 X0나 X1 이런 정보도 좀 추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TF-IDF를 다시 한번 좀 가져와서 어 우리가 좀 분석을 하는데 사용을 해볼게요 TF-IDF 벡터라이즈에서 우리 스타버드 넣어주고 스타버즈는 잉글리쉬 영어로 넣어주고 엥그램 렌지 그리고 이때 뭘로 했죠 0.05랑 맥스 DF가 0.85 였죠 자 우리가 그 벡터라이징 다시 한번 좀 해주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fit-transform 해줘야죠 오피니언의 전체 말고 오피니언만 자 이렇게 지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각각의 단어들 우리가 사용했던 TF-IDF로 이제 사용이 되는 vocabular이 있잖아요 그 vocabular이를 워드 아이디 뭐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정렬도 좀 해줘야겠죠 그리고 TF-IDF에 vocabular이 그리고 이거 아까 출력해서 살펴봤던 건데요 vocabular이 아이템 X 그 다음 키값을 람다를 통해서 1에 해당하는 그리고 리버스는 하지 않는 걸로 펄스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워드 리스트를 구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X에 0번째만 그 워드 아이디 리스트에서 첫 번째 0번째만 이제 가져와서 워드 리스트를 구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TF-IDF에 데이터 프레임 TF-IDF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 을 만들어서요 여기 데이터 프레임 으로 TF-IDF의 벡털 값 벡털스에 어레이 값 어레이로 변환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컬럼 정보는 우리 워드 리스트 아까 추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컬럼은 TF-IDF에 사용하는 전체 vocabular이가 이렇게 쭉 그 소틴 된 정료 값이 이게 쫙 뜨게 되고요 자 인덱스도 좀 지정을 했어요 인덱스는 그 오피니언의 우리 파일 이름 오피니언 DF에 있는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을 이제 인덱스로 좀 사용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좀 복잡해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했냐면 자 이쪽은 파일 네임이에요 인덱스로 돼 있는 그래서 파일 네임이 쭉 두고 파일 네임에 각종 그 단어들 여러가지 단어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게 어떤 식의 값을 가진 이제 TF-IDF 값이 중간중간 이렇게 있는 게 있죠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0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TF-IDF는 굉장히 스팔스한 이런 형태 매트릭스 형태를 가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요 TF-IDF 값을 출력을 해놓고 자 그리고 우리가 TF-IDF를 기준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시뮬러리티만 계산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코사인 시뮬러리티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TF-IDF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TF-IDF 데이터 프레임 이 두 가지를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지금 TF-IDF 값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이 파일과 저 파일이 어느 정도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가지런지 문서 간에 시뮬러리티 계산이 다 계산된 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겠죠 여기에는 이제 컬럼스가 그 오피니언 DF에 파일 네임을 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 파일 네임과 파일 네임 그래서 문서와 문서 간에 코사인 시뮬러리티 계산 값이니까요 자 그리고 인덱스를 또 넣어줄게요 인덱스는 DF에 여기도 파일 네임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파일 네임 파일 네임 인덱스와 컬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사인 시뮬러리티 값이 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계산돼서 들어가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51 바이 51 짜리 거대한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도 파일 네임 이쪽도 파일 네임이죠 그래서 파일 네임과 파일 네임끼리 당연히 지금 같은 파일일 경우에는 1이 되겠죠 유사도가 거의 100%에 해당이 되는 완전 유사한 것 여기도 그래서 이쪽 대각선으로는 다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와 어떤 문서가 얼만큼이 유사대로 간지도 지금 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를 뭐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부는 우리 클러스터 0, 1, 2 중에 그 클러스터 0에 해당하는 부분 0에 해당하는 게 호텔이었죠 그 우리 숙박시설 호텔에 대한 부분 물론 호텔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 있었는데 그냥 변수 이름은 호텔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opinion df에서 우리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내용이 0 0이었죠 0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클러스터가 0인 거에 대해서 인덱스 값만 가져오고 그게 뭔지 출력해줘 입니다 그럼 여기는 사실상 그 df의 인덱스 값 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가 0인 거에 대한 인덱스 값만 쭉 가져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파일네임이 필요하죠 파일네임 파일네임은 opinion의 df에서 그 인덱스 로케이션 해서 여기에 음 호텔 인덱스 첫 번째 것만 파일네임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지금 현재 클러스터에서 그 호텔과 관련된 클러스터 0번째 있잖아요 그 클러스터 0번째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호텔의 이름을 출력해줍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그냥 첫 번째 그 해당하는 그 0번째 클러스터의 첫 번째 기준으로 하고 그 호텔과 관련된 지금 첫 번째 호텔과 관련돼서 코사인 시뮬러티를 계산을 해볼게요 물론 여기에 다 계산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 이제 모든 문서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호텔만 따로 보자는 겁니다 자 시뮬러티 코사인 시뮬러티에서 tf idf의 vectors 여기에 이제 호텔 인덱스 인덱스 에 0번째 니까 지금 현재 이거 가져온 0번째 그리고 tf idf vectors 에서 호텔의 인덱스 이스 자 이거를 시뮬러티가 몇인지 알려줘 라고 출력을 해 볼게요 자 읍스 자 어디 보자 opinion 호텔 인덱스 에 아이고 파일 플레임 네 어디 봅시다 0번째 사이즈가 없네요 네 네 네 지금 음 보니까 이 0인데 우리 지금 클러스터를 012가 아니라 그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맵핑에서 그래서 어코모데이션으로 해줘야겠죠 네 어코모데이션을 해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호텔 인덱스 이스 자 이것도 스펠링이 틀렸죠 인덱스 이스 아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은 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서 호텔 인덱스 이스로 가져왔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호텔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이제 전체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현재 첫 번째에 해당하는 호텔 이름이 사실 문서 이름이죠 스위스 호텔 호텔 시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 이름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서를 기준으로 다른 각각의 이 문서들 물론 이제 클러스터가 같은 아코모데이션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각각의 이제 문서들이랑 뭘 할까요 시뮬러티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것만 보면 너무 많아서 찾기가 쉽지는 않네요 서비스인데 어 이거네요 자 이거에 대한 것만 쭉 가져오는 겁니다 이 한 줄을 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각각의 시뮬러리티를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정렬을 해서 우리가 이것만 딱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뮬러리티에 아그소트에서 자 정렬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전체를 이제 역순으로 해서 그 첫 번째 문서나 그 다른 문서들 간의 유사도가 큰 순으로 이런 정렬된 인덱스를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정렬된 거 가져오는 건 좋은데 그 솔티드 인덱스에서 전체에서 이제 1 1 이후부터 그러니까 0번째인 자기 자신 그 0번째는 젤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0번째를 빼고 1번째부터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것도 출력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유사도가 이제 큰 순으로 그 호텔 인덱스를 좀 추출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인덱스 이스로 붙이고요 그래서 호텔에 인덱스 이스 솔티드 인덱스에 이제 리쉐입해가지고요 마이너스를 해줘야겠죠 리쉐입해서 이제 호텔 인덱스로 넣어주고 그거를 이제 정렬된 인덱스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럼 정렬된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솔티드 인덱스 이스도 출력을 한번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호텔 첫 번째에 대해서 시뮬러리티 첫 번째 이제 사실은 호텔 문서죠 그 시뮬러리티 이제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스퀘어 루트 좀 붙여주고요 그 시뮬러리티 리쉐입해서 이제 마이너스 1 취해준 값을 여기다가 리쉐입한 다음에 마이너스 취해준 값을 네 시뮬러리티로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거를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은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되니까 1부터 가져오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호텔 1 시뮬러리티도 출력을 해줘서 각각의 출력 결과물을 살펴보면 정렬된 인덱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정렬된 인덱스를 기반으로 호텔 관련된 문서에 대한 인덱스도 정렬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뮬러리티를 계산한 결과값입니다 자 이 결과값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시뮬러리티라는 컬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계산했던 시뮬러리티값 D값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덱스는 오피니언에 호텔 sorted 인덱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파일네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출력을 했더니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어디였죠 네 이 문서에 대해서 이 문서를 기준으로 그 시뮬러리티 계산된 값을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플롯해서 한번 바 h니까 이제 horizontal로 바 차트로 출력해줘 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이제 차트 출력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출력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어떤 문서가 어떤 파일이 이 시뮬러리티가 높은지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뮬러리티가 이게 굉장히 높은 게 여기 여러 개 있죠 1에 근접한 이런 문서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군지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지금은 이제 그냥 단순한 군지파가 아니라 계층적 군지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러키컬 클러스터링인데요 자 이 계층적 군지파는요 그 개별 개체들을 뭐 유사한 개체 그리고 이제 그룹과 이제 통합을 해면서 군지파를 수행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이제 버텀업으로 통합을 하면서 수행이 되다 보니 이제 어떤 하이러키컬한 클러스터링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 비계층적 군지파와는 다르게 우리가 K-미즈 같은 거는 군집수를 그 K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군지파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계층적 군지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계층적 군지파는요 모든 객체 간의 거리 유사도가 미리 계산이 되어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뭐 여태까지 뭐 디스턴스 시뮬러리티 다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긴 했는데 좀 미리 계산되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계산 복잡도로만 치자면 그 비계층적 군지파보다는 이 계층적 군지파가 비용은 계산 복잡도는 높다고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 이제 병합 군지파인데요 이건 어그로모레티브 클러스터링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계층적 군지파 일종입니다 병합 군집인데 이거는 이제 병합 군집이 각 개체들을 클러스터로 간주를 해요 하나하나의 객체가 클러스터다 라고 간주하고 특정 이제 종료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가장 비슷한 두 클러스터를 계속 합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객체가 클러스터로 간주돼서 그게 막 비슷한 것끼리 합쳐가면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 병합 군집 즉 이 비슷한 것끼리 계속 합쳐면서 이제 뭔가 완성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종료되는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료되는 시점을 총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워드넷 모든 클러스터나의 분산을 가장 적게 증가시키는 두 클러스터를 합치는 이게 기본 형태로 동작하는 병합 군집 파이인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로몸 라이티브 클러스터링 워드 이거는 병합 네 군집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으로 우리 클러스터는 K도 이제 3으로 했지만 여기도 이제 그 N 클러스터 수를 3으로 똑같이 한번 지정을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링키지는 우리가 이제 종료 조건 종료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fit 해서 자 predict을 해가지고 tf-idf에 자 물론 여기에 설명하지 않은 여러가지 파라메터들도 존재하는데 그 파라메터들을 이제 조정하면서 좀 더 정확한 그런 군집을 또 도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아까 계산했던 그 tf-idf의 벡터 값을 그대로 그 어레이 형태로 넣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했더니 이렇게 세가지 형태로 레이블이 예측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과로 opinion에 df의 results predict라는 컬럼에다가 별도로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계측적 군집판만 그래서 우리가 10개만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별도의 컬럼으로 실제 어떤 레이블인지 지정을 해 줄게요 자 뭐 여기처럼 맵핑을 안 했지만 그냥 숫자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자 그리고 출력을 해볼게요 음 자 스케러 플롯으로 x는 x0 y는 x1 이렇게 해주고요 그 result 값 그대로 넣어주고 휴는 predict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좀 자 스케러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스케러 플롯으로 나타내니까 어 어떻죠 그 아 이거 뒤에 이거 좀 추가를 해 줄까요 우리 아까 팔레트 팔레트를 뭐죠 버리디스로 했나 네 이걸로 했었는데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이거 내용으로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 실제 예측한 결과가 그전 k-means로 이제 수행했던 거랑 뭐 조금은 차이가 있죠 여기 보면 뭐 여기 보라색이 여기까지 이 보라색으로 인식하는 등 어 약간은 이제 차이가 좀 결과적 차이가 좀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k-means랑 뭐 대략 좀 유사하게 그렇게 이제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종류 조건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종류 조건마다 좀 구분해서 다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복사를 좀 해서 사용을 할 텐데 네 이 부분만 복사해서 자 이건 average입니다 average로 이렇게 그 다음 linkage도 average로 넣어줘야겠죠 어 클러스터의 개수는 똑같이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average로 fit prediction 수행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예측한 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값 그대로 어 변경해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눈으로 좀 확인하려면 스케러플로 또 그려야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그려지겠죠 네 어 이걸 봤더니 음 이거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좀 그 뭐 0으로 클러스터링한 거 빼고는 k-means 결과나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뭐 그 종류 조건 그 병합의 종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verage 말고 complete complete도 한번 자 average는 어 조건 안마 여기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은 두 클러스터를 합치는 형태로 이제 병합이 되는데 complete는 최대 거리가 가장 짧은 두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거리를 기준으로 하느냐 평균 거리가 짧은 걸 하느냐 아니면 최대 거리가 짧은 걸 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클 텐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omplete로 하주고요 줄여서 그냥 표시할게요 자 complete 해서 결과를 돌리고 그 결과 똑같이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해 볼게요 네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아까 보라색이 여기가 먹었는데 여기는 여기가 초록색이 되고 여기 이 부분이 노란색이 아니라 보라색이 됐어요 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계층적 군집화 이렇게 병합 군집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덴드로그램이라는 시각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덴드로그램은 우리가 그 계층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 이제 나타내는 그런 시각적 방법입니다 시각화 방법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병합으로 이제 군집화를 했지만 어떤 계층에 대한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계층을 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그 사이파이의 사이파이의 어 스파셜 디스턴스 여기에 이제 P 디스트 디스턴스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퀘어 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파이의 클러스터 하이럭키 여기에 링키지 그리고 덴드로그램 을 불러와줍니다 그 다음 디스턴스 그 메이트릭스는 하나 좀 P 디스트를 통해서 계산을 할 텐데요 이거야 우리가 미리 다 계산을 했던 TF-IDF 벡터값 그대로 좀 활용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매트리그는요 우리가 유클리디언 거리를 일단 처음은 사용을 해볼게요 가장 이제 좀 단순한 그런 그냥 단순 유클리디언 거리로만 한번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퀘어 폼 우리가 이제 임폴트한 거를 이용해서요 여기에 그 디스트 매트릭스 값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계산된 옵스 자 뭐가 틀려져 하이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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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워드들 그 워드들 기준으로 지금 보면은 둘 다 같은 건 다 0을 취하고요 디스턴스니까 디스턴스가 값으로 보면 서로 같은 위치니까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0이 취해지고요 그리고 각 그 단어들 간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에 다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단어간 유클리네한 거리를 이용해서 군집 분석 그리고 덴드로그램 시각화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래서 로우클러스터를 해서 링키지 여기에 디스트 메이트릭스 우리가 계산했던 거 그리고 메소드로는 컴플릿을 지정을 해줄게요 컴플릿은 뭐죠 최대 거리가 아까 우리 배웠죠 최대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자 그리고 피규어 사이즈는 좀 크게 20, 10 이렇게 좀 넓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드로그램 여기 로우클러스터 저 위에 있는 값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리프 로테이션 50 그러니까 이거는 50도 밑에 그 이제 어 그 가장 그 트리에 가장 하단 있죠 하단이 리프라고 하는데 그 리프의 그 레이블을 약간 각도를 50도로 꺾어줍니다 그 다음 리프 폰트 사이즈를 한 8로 한 10으로 할까요 좀 지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자 이렇게 지금 유사하다고 하는 부분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군집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계층적 군집이기 때문에 계층이 이렇게 있죠 뭐랑 뭐랑 합친 거가 다른 뭐랑 또 합쳐져서 계층을 이루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뭐 레벨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구분이 돼서 나눠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클리디언으로 우리가 했는데 그 그 값 자체를요 피디스트에서 계산할 때 그 TF-IDF에 벡터 넣어주고 이거를 이제 그 유클리디언 대신에 매트릭을 코사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값으로 계산을 해서 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계산 값을 하면은 계산 값이 어 유클리디언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그림 어 그런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덴드로그램 그대로 좀 복사해서 가져올까요 네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코사인으로 하니까 네 결과 좀 달라졌죠 코사인으로 할 때는 자 여기가 이제 같은 거리다 유사하다 라고 판단해서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층도 좀 차이가 어 나는 거를 우리 논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군집화 방법들 그리고 뭐 시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한 50개 정도 되는 그런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그 데이터 양이 많은 이 뉴스 그룹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군집 분석을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뉴스 그룹은 사실상 그 레이블이 있죠 근데 레이블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류할 때도 사용을 했었는데 레이블이 없이 우리가 그 뉴스 그룹을 한번 군집 분석으로 했을 때 어떠한 군집을 형성하는지 실제 돌려보고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킬런에 포함이 돼 있는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폴트에 Fetch 20개 뉴스 그룹 이렇게 가져옵니다 뉴스는 음 그 Fetch를 통해서 가져오는데요 여기에 서브셋으로 트레이닝과 테스트인데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좀 셔플을 통해서 좀 뒤섞어 주고요 그리고 뭐 불필요하게 헤더나 헤더 정보랑 그 footer 정보 그리고 인용문들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뉴스에 데이터만 가져오고요 자 여기 컬럼 정보는 우리가 copers 라고 이름붙여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패치해서 가져오는 동안 아이고 오류가 났네요 네 어 리무브 리무브 이퀄이 빠졌어요 이퀄 네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양이 한 만 만개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로우 데이터만 만개가 넘으니까 양이 좀 상당히 되는 편이죠 네 11,314개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근데 이렇게 로우에 해당하는 이 컴퍼스는요 사실상 좀 쓰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특수기호도 많고 이메일 특성도 있고 여기 계획 문자도 들어갔고 지금 뭔가 전처리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처리를 적정하게 해줘야지만 이 군집도 잘 수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좀 불필요한 것 좀 뺄 준비도 하구요 그리고 NLTK에 그 코퍼스에서 어 임폴트에 스타버즈를 좀 가져와서 어 스타버드 좀 제거해 주고요 그러려면 이제 스타버즈 패키지도 좀 가져와야겠죠 미리 그리고 프리 프로세싱 할 수 있도록 프리 프로세스 텍스트라는 함수를 좀 미리 정의를 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 판다스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로 이 함수 란다 이제 콜해서 우리가 프리 프로세싱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도 이거 비슷하게 전처리 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어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거 http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그 그 뭐랄까요 주소로 돼 있는 url 주소로 돼 있는 거를 좀 제거를 해 줘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괄호 괄호 안에 막 들어간 이런 문장들 네 여기 대소문자 대소문자 다 포함 시켜서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아이고 오타가 있었네요 텍스트 자 그리고 어 불필요한 그 스타버드들 스타버드들 좀 제거 해 줄 텐데 우리 토큰으로 좀 구분을 해서 워드 토큰 아이즈 토큰 아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토큰 수로 받아 오는데 각 워드들에 대해서 토큰 수로 나눠진 여기에 만약에 물론 여기에서 로어로 좀 바꿔 주고요 스타버드에 해당이 되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만 스타버드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만 토큰으로 넣어 주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어 그 이렇게 이제 스타버드 제외된 걸로 가져왔으면은 그 각각의 토큰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다 합쳐서 다시 텍스트로 넣어 줍니다 어 그리고 그 해당하는 텍스트는 이제 소문자로 다 바꿔 주고요 그 다음에 공백도 다 제거해 주도록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턴 시켜주는 어 그런 프리프로세스 간단한 그냥 전처리하는 어 그런 함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처리를 수행을 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 클린드 그러니까 조금 전처리가 수행이 된 수행이 끝난 그런 컬럼 내용으로 이제 하나 놔 줬는데 코버스는 그 텍스트로 돼 있지만 좀 상당히 전처리가 필요한 애였었죠 그래서 여기에 어플라이 적용시켜 줘 프리프로세스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 함수죠 그 함수를 람다콜 해서 네 지금 이 전처리를 수행을 해서 이 코버스에 있는 텍스트가 전처리 돼서 이 클린드라는 컬럼에 각각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버스가 뭐 만천 이 로우도 많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텍스트 양도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처리하는 과정만 하더라도 어 어느정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처리가 뭐 잘 될 거라는 그런 과정 하에 자 그 이유를 좀 미리 지정을 해 어 타이핑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 이외에 코딩 할 부분은 자 케이민즈 아이고 케이민즈 민즈가 스펙이 틀려졌네요 자 케이민즈 군집화 부분입니다 자 이 케이민즈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뭘 사실 했었죠 네 벡터라이저 벡터라이저를 수행을 해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벡터라이저 수행을 해줍니다 tf idf 로 똑같이 어 수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 서블리니어 그 tf 로 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민 df 는 어 한 5 정도 next df 는 0.95 정도 이 정도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0.5 로 해줄까요 자 이렇게 좀 어 포함이 되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벡터라이저 그 벡터라이저에서 핏 트랜스폰을 통해서 어 트랜스폰을 통해서 이제 그 벡터라이정 해주는데 우리 지금 열심히 전처리하고 있는 이 클린드 이 부분을 벡터라이정 할 수 있게 지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 끝나면 바로 되도록 실행을 미리 시켜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도 이제 미리 좀 보면은 자 케이민즈입니다 케이민즈 이 위에서 이제 정의 해놨지만 케이민즈 케이민즈 뭐 얼마 안되니까 한번 직접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클러스터의 수 세개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랜덤 스테이트는 동일하게 42로 계속 지정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케이민즈에 그 핏 해주고요 X값 핏 해주고 클러스터즈 케이민즈에 그 실제 레이블 레이블이 이제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블스를 가져와서 클러스터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 우리 그 데이터 프레임에도 하나 컬럼을 만들어서 여기에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케이민즈 돌아간 결과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군집인지 그 군집에 대한 클러스터가 나온 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좀 시각적으로 나타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PCA로 다시 한번 시각을 시각적으로 눈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컴포넌츠 2로 해서 네 2차원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 동일하게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동일해 주고요 그리고 PCA에 어 벡터 들을 핏 트랜스포만 결과로 받아올 수가 있죠 트랜스폰 여기 X를 어레이로 좀 바꿔와 봐주고 X는 이제 TF-IDF 결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좌표로 X0에 대한 부분을 PCA 벡터 값 그 두 개 차원으로 나오니까요 이제 0번째 그 다음 PCA 벡터 값 1번째 자 이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에 X0랑 X1으로 컬럼으로 각각 그 XY 그 좌표 값처럼 마냥 그 값들을 어 출력을 해줍니다 네 아직도 전처리 중이죠 자 그리고 뭐 간단하게는 음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데이터 프레임 그 지금 현재 K-Means에서 중요한 그 탑 피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키워드 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 부분 좀 출력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X에 대해서 그 투덴스로 X 값 저장을 해주는데 여기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있어요 클러스터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주고 여기에 민값을 취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tf idf 벡터에 대해서 이 클러스터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줘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그 그 피처 있었잖아요 그래서 get features feature names out 자 우리 아까 사용했던 그 함수를 통해서 중요한 그 tf idf에 대한 단어들 텀스 가져오고요 그리고 반복을 해줍니다 tf에 iter row 해서 행 기준으로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서요 여기에 이제 우리 클러스터 에 해당하는게 출력이 돼야 되겠죠 음 i번째가 이제 클러스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조인으로 그 단어니까 그 텀들을 다 구분해서 하나씩 하나씩 출력되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텀들을 하나씩 하나씩 출력을 해 줍니다 ag sort 해 줘서 minus n terms 기준으로 네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전체 텀의 개수만큼 정렬하고 그거를 그 클러스터 단위로 클러스터 해당이 되는 걸로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해 주고요 네 이것도 수행을 해 주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pca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pca 구성한 거를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스케러플로 여기에 데이터는 그 새로 만든 df가 되겠죠 df로 만들어주고 xg로 넣어주고 y에는 x1 이렇게 넣어줍니다 q 도 이제 클러스터 기준으로 이렇게 좀 넣어 주고요 이것도 출력을 한번 그대로 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체 뉴스 그룹에 대해서 데이터 양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이제 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다려 겠죠 네 여기는 뭐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서 어 이거 뭐 클린 뿐만 아니라 케이미즈도 시간이 조금 물론 케이미즈는 좀 빠른 편이라서 금방 될 텐데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뒷부분 어 계속 나가고 결과는 나중에 한번에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라서요 또 이제 병합군지파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어 이것도 좀 시간 걸릴 텐데 이것도 우리 어 병합군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 일이 바빠서 자동채우기도 안 해주네요 네 이거 병합군지 여기도 이제 클러스터 수술을 3개로 그 다음에 링키지는 이제 기본인 그리고 프리트 결과를 핏 어 프리딕트에서 결과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프리딕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어 리졸트 df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걸 리졸트로 넣어주고 여기에 프리딕트라는 컬럼 좀 추가해서 어 어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개 정도만 그럼 뭐 여기에 이제 좌표값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군집을 몇으로 프리딕트 했는지 그 프리딕션한 결과값도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스케로플로 그린 것처럼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도 스케로플로 그리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죠 df가 아니라 df가 아니라 리졸트 여기 지금 복사해 놓은 리졸트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어 그 다음 클러스터가 아니죠 클러스터가 아니라 프리딕트 넣어줘야겠죠 네 프리딕트로 따로 여기에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프리딕트 값을 결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해줍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네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코드야 그 전에 했던 코드 그대로 사용한 거니까 이제 뭐 별로 어려운 점은 없고요 어 단지 이제 양이 어 굉장히 많아졌다 그 양이 많은 데서도 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클러스터링이 되는지 좀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랜드 과정이 끝났고요 전처리 과정 끝나고 어 케이민즈는 뭐 순식간에 네 계산이 됐고요 아 오타가 있었네요 자 케이민즈는 계산이 끝나서 어 지금 PCA 까지 어 계산이 어 끝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음 X2 댄스 그룹 바이 하고 아 클러스터를 쓴데 S가 빠졌네요 네 S가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아 여기 또 어 오타인데요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이거는 몇 개를 출력할지 정도니까요 우리 마이너스 10 정도 10개 이렇게 뽑아내는 걸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10개 이렇게 뽑아내서 살펴보니까 자 어떻죠 지금 현재 그 클러스터 3개로 구분이 됐을 때 이 세 개의 중요한 피처라고 할 수 있는게 어 well even no say like god think want would people 이제 이게 중요한 클러스터 0에 해당이 되는 그 탑 피처들이고요 클러스터 1도 어 time new good no edu think get 이런게 그 다음에 클러스터 2는 drive get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눈으로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자주 사용되는 그런 타 피처들에 대해서 함께 어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도 또 오류가 있는데요 아 x 어 x0 랑 x1 으로 잠시만요 어떻게 했었죠 네 x0 랑 x1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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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 아 여기 이것 때문에 바뀌었네요 아 이름을 여기도 df 로 해가지고 아 네 이거를 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 과정을 어 이 뒤로 빼고요 뒤로 빼고 네 이거부터 출력부터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아 여기서부터 다시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깔끔하게 df 값을 다시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위에 덮어 써가지고요 df 동일한 이름을 썼더니 덮어 써서 네 이 부분을 이제 뒷부분에 뒷부분에 하더라도 이름을 좀 바꿔야겠어요 그냥 df 음 이름을 좀 바꿔서 뭐라고 할까요 어 어 termsdf 로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termsdf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실행을 해 줄게요 네 그러면 어 둘이 이름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다시 전처리 전처리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네 전처리 과정 거치고 출력되는 거 결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그 핵심 피처들 좀 눈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좀 시행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릴게요 자 다시 전처리 되어서 네 시각한 결과입니다 자 결과 보니까 어떻죠 음 어 이제 클러스터 개수를 k를 이제 세기로 했더니 이렇게 이쁘게 어 잘 나눠진 그림이 어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사용됐던 그 피처들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아 실행하다 말았네요 어 그리고 이제 병합군지파인데요 그것도 이제 마저 병합군지파 또 실행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병합군지파는 사실상 그 k-means와 다르게 그 모든 개체들을 이제 클러스트로 인식해서 그걸 병합하는 과정으로 수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모든 그 시뮬러리티에 대해서 값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그 병합하는 그런 수행 자체가 굉장히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 결과가 뜰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군지파도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는데요 음 음 결과를 보니까 네 조금 모양이 다르죠 네 k-means 결과랑 좀 비교해 보면 k-means는 그 이제 k-계 만큼 정확하게 그 돌기 때문에 잘 균형있게 구분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어 이제 병합군집은 네 결과를 보면은 이 부분이 약간 겹쳐도록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따로 어 1번 레이언 레이블은 여기만 이렇게 해당이 되게끔 구분이 됐습니다 자 어떤게 군집이 잘 된지는 이제 우리가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전반적인 모습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뉴스 그룹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군집화하는 어 수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연 군집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덴돌그램 시각하는 방법들 어 그리고 어 클러스터닝 대칭적 클러스터링 방법 대표적인게 병합군집화였죠 그 다음에 similarity 계산한거 유사도 그 다음 distance 계산하는 방법 문서간에 얼만큼 유사한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어 그런 과정 함께 수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군집화에서 db 스캔 뭐 k-민즈 알고리즘 문사 유사도 에서는 문서유사도 유클리드걸 자카드 그 다음 cos similarity 계산하는 방법들 함께 살펴보면서 네 우리 과연 군집 분석이 무엇인지 함께 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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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